아 근데 잡아서 여기서 멈추면 또 뭐뭐 하시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 번 더 한 멤버만 같이 놀아볼까요? 네 좋아요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우아고를 부르면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? 너가 sagen nousy, 우아 , 우아 , 우아 , 우아 , 우아 Play your teachers 먹어봐! 마 noon! 슛와 ones like,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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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,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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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לד 문이 드디어 5 6 7 8 I cook cream soup cream soups not a local would be your wife she is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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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들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씨미씨가 다들 안장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팬으로 올 수 없는 아이들의 솔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솔로 아이들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커 찡찡 정말 커 찡찡 정말 커 네 저도 실제로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정말 저희 멤버들 한 명씩 한 번 진짜 진짜로 한번 소개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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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시작부터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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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진짜 지난번은 옥이랑 유닛하고 좀 솔로 무대는 한참 안 했는데 오늘 긴장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위상도 엄청 활라하게 봐줬는데 어때요? 니는 카카필 라우스 랩 밟은 유닛 옥기 그리고 그리스 랩 솔로가 이만한 만큼 밖 수업하! 하여서 생각해보니까 하여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여서 생각해보니까 수업하지만 수업하자면 잘해서 조금... 긴장해가지고 하여서 주의사는 잘 좋게 봐주세요 이 곡이의 뷔이커라이도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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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 곡은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의 뷔이커라이 여러분이 이 곡이 이 곡이 예! 수포! 수호가 형우기가 갱 맞나? 슈퍼스타요 배 슈퍼스타일 슈퍼스타일차일차 정오 게임 수호랑 저 약간 저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형우기 고수호랑 한 번 더 넣어. 수화 약간 섹시한다면 약간... 약간 퍽 느낌? 보여줘. 홍수화니까 정말 섹시하다가 홍우기 저 빈 내 뵙도 있네. 이거 좋아. 퍽퍽. 심심하다가도 divert쎄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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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와... 너무 좋네. 너무 좋아요. 템마 뵤카. 여러분 첫 장르 하고 홍우기 위는 euch 하. 네. 첫 장르 하고 홍우기 위의 대회가 마음을 같이 업그레이드는. 어. 우리 팀은 한국어는 우리 오토록상만. 아 맞아요 그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솔로모델을 해야 되니까 또 방구 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모델을 다시 좀 꾸며봤거든요 또 왜 내 마사 댄 솔로나는 거 맞나요? 그리고 공탭 또 왜 내 마사 댄 솔로나는 거 맞나요? 또는 롱탐 마이도가 스테지니 맞아요 왜냐면 우리 네버포워도 계속 라디오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의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고 가있습니다 그래 그 온버포워도 전혀 듣고 싶었어요 아니 그것도 멋있었는데 그 댄스 프이 정말 준비했어요 거의 대체만만 Ja 그 댄스 플에 refer 수 있으니까 안 좀 더 тип화할 것 같아요 아도그 슈퍼스타니까 이거 뭐? 쉽죠 네 한번 더 보여드리려 그럼 오늘 슈퍼스타 SHAKM 감사합니다 이번 파가 되었었다고 Direct. 이렇게 sigue stay and share, 이제anged at object sonra перв Alright let's just go 네 동작 저희 일어날 은하 별로 예? 괜찮으니까 어머 참 설명이 일어날지 들어 일어날지 또 또 또 또 또 멋있다 대한민국 또 근데 뭐 제 부대도 좋았지만 솔직히 오늘 약간 또 바쁘니까 우리 미니데이 하니까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룹 테프,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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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riculture 네. 오늘 리 implemented 인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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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ceed 네. 이나 이나 집이 어디 이나 있지 제버 stroll 제버 레인 스승제isu 제버 레인 molecule 여러분의 Richt dil Philip 이 성 qualific Ñ personal ền Sunday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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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컨셉이 확실하네요. 컨셉은 여러분의 컨셉이 확실하네요. 컨셉은 여러분의 컨셉이 확실하네요. 저도 오늘 또 하나만 보여주기죠. 아쉬워서 중간에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. 소현은 여러분의 컨셉이 확실하기에 많이 당황스럽네요. 감사합니다. 두 번 해보세요? 감사합니다. 지금 선습니다. 저는 손만 할게요 여기 밖에서 네 저는 귀여워 귀여워 우리 나만 아 네 처음에 고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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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소연이 무대만 보면 분위기가 엄청 흩해져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소연이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버랜드에 가는 것 재미가 있더라구요 다음에 또 뭐 해볼까 벌써 기대되는 기분도 들구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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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데 우리 소연이 무대가 바로 제 앞이잖아요 항상 저도 소연이 무대를 같이 듣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이런 카리스마 있는 무대가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게나 소연 생건 네 그리고 이 차마마 약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해봐 원 Ну 종이현 vorang 18 메시 빠져나 카리스마 fifth anatomy 유리 마요리 마요리 메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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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미연씨도 카리스마 물론 좋지만 저는 원래 또 컨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? 네 그냥 자기를 하세요 그니까 원래 스타일로 그냥 만나도 하세요 원래 스타일도 하고 침 나지 마세요 원래 네 아무튼 우리 멤버들 말 듣고 싶은데 감사하게 지켜볼게요 만약에 아니면 아니면 그러면 락사 feeling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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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그래도 우리 모두 다 잘 어울렸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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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